사실은 사람들 다들 잘 되시라고 우리노래 부닭거리 한바탕 올려드릴라요 얼쓰다 자 그럼 얼씨가 좋다 쉬워졌는데 부닭거리 조금 앞으로 옵시다 조금 앞으로 와 그렇게 해야 모든 분들이 복을 받아도 다 받는거지 아무리 구석에서 바늘 폭도 못받고 하늘 폭도 못받게 바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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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자 아무튼 모든 분들 안세용성 하시라고 바꿨어요 내가 잘 안세용성 하시라고 플래카라 모래스 해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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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